Hello world and everyone welcome to special live stream on Show Be Live I am very so excited to be here today and have fun with our extremely special guests as you know Let us welcome tomorrow by Together 인사 드리겠습니다 1 DREAM 안녕하세요 Subin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닝카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예스시아에서 the boys are here and i'm sure all of you are really excited to get started so let's start with some warm-up question and test them on how much they know about Shopee countries are you guys ready? 멤버 분들 한가지 워밍업 질문을 드릴텐데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 됐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the members heard of Shinglish before? 멤버 분들은 혹시 Shinglish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I'm going to say it as much as I can and please repeat as what I said 자 첫번째 단어입니다 키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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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야수는 조금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연한 경쟁 또 승부욕을 뜻하는 말인데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Which member is the most kiasu member? 키야수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키야수 할까요? 발음상은 카인데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우리 막내들이 좀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막내들이 단어가 뭔가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A하고 I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죠 A랑 I만 바꾸면 되니까 맞아요 They actually thought that the youngest member were the most kiasu members But now they're leaning towards Kai Because they have a similar spell in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멤버들은 이 싱글스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아 네 그럼요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Guess the Mali world in meaning 다음 말레이시아 단어 뜻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힌트를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하고 손을 들고 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첫번째 단어는 바로 까짱입니다 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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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me 우정 하하하하 어떻게, 어떻게 깔짝의 우정이에요? 뭔가 너와 나랑 까짱 뭔가 Friendship 느낌이 나서 까짱 어 Oh, Huñi Kai thinks it's friendship But it sounds like it 다른 멤버들은 까짱이 뭘까요? 네 까짱 대다 와 나 옆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슷하다 까짱 대다 아 좋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말이고 비주얼과 관련된 말이라고 합니다 범규! 범규! 잘생겼다 아 이런 말을 많이 듣나요 평소에? 바로 정답입니다 깜짝은 잘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깜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맞출 단어는요 바로 알라막입니다 표정으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facial expression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범규! 놀라다 영어로 뭘까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따로 이렇게 표현하면 뭘까요?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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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우리 멤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같이 가야죠 당연히 우리 멤버들 데리고 가야죠 한 명만 데려가야 된다는데 몇 명 누구 데려갈까요? 저요? 네 잘 못 골랐. 아유 아유 저..연준이 형 데려가겠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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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잘 하거든요 choke 사사도 영어를 쓰나요 Tun depressions이 영어를 쓰나요? 주ыхitectaki 영어를 배우고기로 해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릴게요 Wood you want to spend your vacat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까? 저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필리핀에 세부 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안 가봤고 듣기만 했는데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연준은 필리핀은 필리핀은 좋은 곳이라서 다른 분들은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또 과일이 유명하잖아요. 아주 잘 익은 열대 과일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태연은 필리핀은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에서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우! 우리 멤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멤버들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멤버들 이번엔 Tomorrow by Together에 관련된 질문을 할텐데 해당 질문에 맞는 멤버를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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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멤버 likes shopping the most? 가장 쇼핑을 좋아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아! everyone picked 연주! 아! 그렇군요. 연주씨는 쇼핑을 일주일에? 저는 방금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에요. He was actually shopping in a waiting room. 그게 약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건가요? 네. 많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아! To really stress. 뭐 많이 사요? 저 진짜 안 가리고 다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웃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He actually gets a lot of outer outfit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cold. That's right. 좋아요. 연준 definitely have potential to be platinum level member on 쇼피. 우리 연준씨는 쇼피 플래티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쇼핑란. Next question. Which 멤버 is the most likely to break a world record? 세계 신기록을 가장 잘 세울 것 같은 멤버.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which record.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조금 갈립니다. We actually have a... Okay. We have a couple of HUNIKAI and we have... 태연씨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태연씨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태연씨는 월요일 레코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Are you prepared for any world record? 그럼요. 무엇을 준비해요? Greatest of all time idol. Wow. 진짜로? Yeah. He's actually preparing to become a greatest idol of all time. Wow. 멋있네요. Oh, HUNIKAI는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라면 빨리 먹기? 이런 거? Oh, eating the fastest noodle eater. 그냥 빨리 먹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빨리 먹는 거죠. He's actually just preparing it. 좋습니다. Next question 바로 갈게요. Number three. Which member you want to be with if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world? 만약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멤버는? 이건 시간 조금 드릴게요. 5초 드립니다. I'm going to give you the five seconds for them to think about because it's a very severe question.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다들... everyone actually pick themselves. 근데 연준씨가 누구를 뽑... 연준씨가... 벙규요. 좋아요. 수민씨, 휴닝카이는 서로를 뽑았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로 뽑기를 했습니다. 서로 뽑기를 했습니다. We picked each other. 벙규씨는 누구 뽑았어요? 저 연준이 형 뽑았습니다. 왜 뽑았어요? 오늘 날이 끝나면은... 끝나는 날까지는... 이 사람과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웃으며. 오... 그래서 연준씨는 왜 벙규씨 뽑았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날이면은... 이제... 대구까지 가기가 멀잖아요. 우리 벙규가 대구거든요. 제가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 오... 스윗가이. 진짜 스윗이다. 착하네. 벙규는 대구? 대구가 홈타운이에요. 대구가 좀 멀지 않아서 연준씨는 계속해서 와... 정말 스윗하네요. 정말 그러길 바라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멤버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 운동을 가장 좋아하는 멤버?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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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운동 요즘 합니까? 저는 요즘에... 웨이트 치죠. 와우. 웨이트 치죠. 웨이트 치죠. 근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버프해졌어요. 정말 버프해졌어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세요? 1시간 정도. 진짜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 좋습니다. 어떤 몸에 가장 자신있어요? 내 뒷쪽. 오우. 와우. 뒷쪽은 가장 자신있어요. 어떤 운동을 우리 태현이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등 운동인데. 등 운동을 여기서? 등 운동. 보통 당기는 거니까 이렇게. 오 그렇게. 오. 오. 평소에서 연준 씨를 데리고 하나요? 연준 연준도 무게를 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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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to another artist's song 나는 한 번도 다른 아티스트의 춤을 춰본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오, everyone actually did 다 했군요 요즘 뭐 최근에 Do you have a recent cover you actually did? 요즘 해본 적 최근에 했던 게 있나요? 최근에 저희 다 같이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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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BTS 살짝 뭐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쉴까요? Let's go, 연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연준 5, 6, 7, 8 Cause I'm made of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of light Yeah 오, 좋아, 좋아 수빈 씨는 요즘 누구 거 했어요? Who'd you try copy? 오, 저요? 네 저희가 커버라는 게 많았고 샤이니 선배님, 셜록도 했었고 누난 너무 예뻐도 했었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Yes, let's go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Let's go, let's go We're gonna show us, 수빈 댄 여기부터 왔나? 우리 어디부터 왔나? 맞아 하나, 둘, 셋 누난 너무 예뻐, 미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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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한다 네잇!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4 두리안을 먹어 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번도 두리안을 먹어 본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네버 오! 한번! 오! 먹은 사람이 있구나 이따 이따 이따! 네! frequent forma 내가 요걸us 자국이 yardencing 다만, 있는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휴닝카이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진짜? 거짓말 근데 노래 튼 적이 있는데 노래를 부른 적은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샤워하면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샤워했어요? 근데 저는 샤워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노래를 안 듣고 그냥 오늘 어땠지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휴닝카이은 사실 노래는 샤워할 때 정말 노래를 많이 한다 샤워할 때 가장 노래하는 멤버는? 연준 나 봉기 형도 다 잘 부를 것 같은데 거실 쓰는 멤버 세 명은 다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 오케이 3 멤버 연준씨는 뭐 요즘 좀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 있어요? 샤워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달라갖고 어제는 그냥 힙합 틀어놓고 막 랩했습니다 예아 예아 랩스타 샤워 그래서 그 노래의 Tax Work 샤워와 택배 샤워하고 랩을 맡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 샤워한다고 생각하면 웃기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을 거 같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요? 지금은요? 약간 R&B 오케이, 렛츠고, 보여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샤워기 소리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고요? 좋아 좋아 That's how we usually do his shower, thank you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네요 Last question Number 6, Never have I ever written a diary 나는 단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일기, 이거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다 쓰셨네요? 네, 방학 축제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It was a summer vacation homework 일기를 쓰는 멤버 중에 최근 어떤 내용을 일기로 썼나요?가 질문인데 사실 이걸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Let's be really honest about it 어떤 멤버가 요즘 일기를 썼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Do you have a memorable diary you wrote recently? 사실 저희가 일기를 쓰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저희 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휴가를 받았을 때 집에 다녀왔을 때 집에서 뭘 했다 이런 걸 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 수빈이 사실은 커뮤니티에 팬들이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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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 그의 일기를 통해 봤을 때 그의 일기를 통해 봤을 때 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수빈이, 우리 수빈이 커뮤니티에 썼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내용에 뭐가 있을까요? 일기 내용이? 그렇죠, 뭐 잘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뭐 제가 일기를 쓰면 또 이제 모아분들이 막 일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투 아티스트로 뭐 통해서 막 자신은 오늘 어땠는지 남기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렇게 남기던지 교환일기네요 교환일기 그쵸, 서로 교환일기를 오, 좋습니다 So tomorrow by together actually writes exchange diary with 모아 That's right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모아와 tomorrow by together의 교환일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Thank you tomorrow by together I am sure 모아 out there are very happy with your cute and interesting answer We're all eager to know if tomorrow by together is preparing for another comeback soon Any plans?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연말 무대 또 부시러 가야죠 오오 기대 많이 해주세요 So they are preparing the end of the year stage 뭐 스포일이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냥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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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really do hope that the stage will come to us very soon Thank you so much tomorrow by together for the fun night And thank you so much to our Shopee viewers Before we end our session tomorrow by together wants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Shopee viewers by saying thank you 제가 5개 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알려드릴게요 요 한 분씩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 가장 쉬운 거 우리 태윤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s, I'm sure? 와 발음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수빈 씨 준비됐나요? 그럼요 그럼요 텔르마 까세 텔르마 까세 텔르마 까세 텔르마 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우리 연주 씨 네 시헤시헤 시헤시헤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퐁 씨는 귀엽게 마무리하죠? 어, 좋습니다 잘해보세요 살라맛 쇼피 살라맛 쇼피 살라맛 쇼피 완벽해요 That was really good We hope you have enjoyed this exclusive live streaming session with Tomorrow By Together. See you again very soon with more exciting things ahead and members to shop the last moment of the Shopee 1212 birthday sale. 자 그럼 우리 Tomorrow By Together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고요. Happy birthday Shopee!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